아까 멀리서 오셨다고 그랬죠? 네, 잠깐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걱정하신대요 뭐 조금 있는 건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면요 장애 따위는 어렵지 않습니다, 그쵸? 우리 큰 목 참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원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분이 가시게 나니까 갑자기 기계가 움직였나봐요 이게 또 생방송의 메뉴인 거 아시죠? 그럼요 어머 입술이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남자가 어, 맞아요 입술이 너무 섹시해 어머 내가 이거 송 사랑인 거 아니죠? 아 그냥 노래 사랑! 사랑인 거 아닙니다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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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에여 아가씨 외쳤구나 하물하물 다른 가슴 어디에 있을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아타까운 땐 이미여 소금을 보이시죠 쏘씨를지니올까 첨아남은 내 맘 할까 하하하하하아 아아하하하 나 같은 이 애신여 사랑님을 다 싫어가라 여러분 박수 한 번 받으세요 박수 한 번 받으세요 박수 한 번 받으세요 박수 한 번 받으세요 걸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 내려 알아듬해셨나 믿는 걸로 막내 다가있는 걸 하는 말씀 어느 얘기가 그리움만 사랑해졌네 아 아 아 안타까운 애님이요 저 울음에 몸을 실어 두째부터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날까 노을같은 미래신경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린 이 울라시려나 고맙습니다 언저리 앵곡점은 아웃사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고맙습니다